경남도는 도내 수지로염사고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3월 28일, 29일 양일간 김해 대동면의 낙동강화류 방제비축센터에서 23년 수지로염사고 대응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수지로염사고는 발생 시 일선 시군에서 신속한 초동조치가 이루어져야 수지로염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. 한국환경공단에서 진행한 초동조치 교육은 방제물품 사용방법 동영상 시청, 수지로염사고 대응요령 및 유형 원인별 대응 사례를 담았으며 방제장비 물품 실습 시에는 소그룹별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. 이재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실제 대응 사례와 방제장비 실습 교육으로 시군에서 수지로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. 내외 뉴스통신 박안평입니다. 이재기 경남